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책 꿈은 대체로 지식, 배움, 정보, 과거의 기억, 그리고 자기 개발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꿈에서 책을 보거나 책과 관련된 상황에 처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정보나 지식을 추구하는 심리적 욕구를 나타낼 수 있으며, 과거의 경험이나 특정한 기억과 연관된 무의식적인 신호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책은 기본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매개체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책이 등장하는 꿈은 종종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발전이나 학습에 대한 욕망을 반영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꿈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고 있는 꿈은 새로운 지식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열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꿈에서 책을 다루는 상황이 어렵거나 복잡할수록 꿈을 꾼 사람의 지식에 대한 갈증이나 도전적인 학습 상황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책은 종종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꿈에서 책을 보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을 다시 떠올리거나 그것에 대해 되돌아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책을 발견하는 꿈은 과거의 중요한 순간이나 기억, 또는 자신이 잊고 있었던 감정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 속의 내용이 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며, 특정한 문장이 기억에 남는다면 그 문장은 꿈을 꾼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책은 자기 개발과 성장의 상징으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책을 읽는 꿈이나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있는 꿈은 꿈을 꾼 사람이 자신의 성장을 원하고 있거나 개인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심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적, 학문적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성장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서 책을 공부하는 상황이나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압박감이나 불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에 대한 내적인 갈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책은 또한 감춰진 비밀이나 숨겨진 정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이 폐쇄된 공간에 놓여져 있거나 어려운 접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책이 등장하는 꿈은 꿈을 꾼 사람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책은 우리가 숨기고 있는 감정이나 사실, 혹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때로 무의식적으로 감추고 있는 문제나 상황을 다루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책 꿈의 해석은 꿈에서 책이 어떤 형태로 등장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 같은 책이라도 그 책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지며 꿈을 꾼 사람의 상황에 맞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는 꿈은 학습, 지식습득, 자기개발과 관련된 매우 긍정적인 꿈입니다. 책을 읽는 상황에서 얻은 정보나 지식은 꿈을 꾼 사람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나 자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책을 읽고 있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꿈을 꾼 사람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보를 찾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을 읽는 도중에 특별한 깨달음이나 인사이트를 얻었다면, 이는 꿈을 꾼 사람이 자기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책을 쓰는 꿈은 창조적인 표현이나 자기주도적인 변화의 상징입니다. 꿈에서 책을 쓰는 상황은 꿈을 꾼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을 쓴다는 행위는 대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내면의 감정을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을 쓴다면, 이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성찰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책을 잃어버리는 꿈은 대개 정보의 상실, 기회 손실, 또는 중요한 배움의 기회를 놓쳤다는 느낌을 상징합니다. 책을 잃어버리는 장면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걱정은, 꿈을 꾼 사람이 놓쳤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기회나 정보를 다시 찾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갈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놓치고 싶었던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과거를 놓고 싶지만, 그것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책을 찾는 꿈은 자기 발견과 해답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책을 찾는 과정은 꿈을 꾼 사람이 어떤 중요한 답이나 정보를 찾고자 하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책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권의 책을 뒤지게 되는 꿈은, 현재 꿈을 꾼 사람이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을 찾는 장소나 책의 종류에 따라 그 꿈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혹은 내면의 깊은 통찰을 찾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지 못하는 꿈은 정보나 지식에 대한 접근 부족이나 학습의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책을 읽으려고 하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거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 이는 꿈을 꾼 사람이 현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책 꿈은 꿈을 꾼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은 지식과 정보의 상징으로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꿈에서 책이 자주 등장하는 사람은 그만큼 지식에 대한 갈망이나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클 수 있습니다. 반면, 책을 잃어버리거나 책을 읽지 못하는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은 무언가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나 자신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책 꿈은 종종 자기 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책 꿈을 자주 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꿈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적 열망을 나타냅니다. 또한, 책을 읽고 있는 꿈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직장이나 개인적인 삶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책은 과거의 기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오래된 책을 읽거나 과거의 책을 찾는 꿈은 꿈을 꾼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책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거나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떠올리는 장면은 무의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나 감정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살해 1책을 잃어버리는 꿈 SC는 최근 중요한 직장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한 후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중요한 책을 잃어버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책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책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꿈은 SC가 직장에서의 실수와 그것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느끼는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살해 2책을 읽는 꿈 JC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으로 사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책을 읽는 장면을 보았고, 그 책에서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이 꿈은 JC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지식과 배움의 기회를 원하고 있다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책 속에서 얻은 정보는 JC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삽살개가 책을 물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문서상 기쁜 일이 있고 이 소식을 듣게 된다. 상장, 훈장, 입학, 승진, 합격 등이 있다. 책장에 책이 없는 꿈 공부나 일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되고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패가 있다. 짊어진 책가방을 내던져버리는 꿈 공부를 하다가 중단되고 자유인으로 떠돌이 신세가 된다. 실제, 실패가 있다. 남의 책이나 문서를 몰래 훔치는 꿈 구하는 목적 내지 소망의 달성과 더불어 명예와 재물이 번장하게 된다. 굴 속에 책이 가득 쌓여있는 꿈 국보급 보물을 발굴하거나 오래된 학문을 연구하게 된다. 문서, 창작, 재물 등이 있다. 깊은 산중 기도원이나 토굴에서 책을 읽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 교리 등을 연구 섭렵하고 지구한 경지에 오르게 된다. 도서관이나 남의 집에서 책을 얻어오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발굴한다. 횡재소가 있다. 무덤 속에서 오래된 문서나 책이 나오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되고 새로운 학문적 자료를 발견한다. 부모의 유산이나 가업을 물려받고 집안이 화목하여 태평무사하다. 백과사정과 책을 높이 쌓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박식한 석학자가 되어 학문의 발달사에 공헌과 업적을 남기게 된다. 학식과 지식 축적, 창작, 출판 등이 있다. 책 속에서 해가 돋아나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한다. 학생은 두뇌 개발이 되고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된다. 상대방에게 책을 빌려온 꿈 남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게 됨 누군가가 읽는 책을 어깨 언어로 들여다보는 꿈 누군가가 읽는 책을 어깨 언어로 들여다보는 꿈을 꾸게 되면 꿈 속에 나타난 그 사람의 내부 사정에 대해 잘 파악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책을 읽게 하는 꿈 누군가에게 책을 읽게 하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운 친구에게 책을 읽으라고 조언하면 그 사람의 뜻에 풍조하게 된다. 여러가지 그림이 담겨진 책을 한 장 한 장 들춰보는 꿈 도서 목록, 프로그램, 이력서 등을 보게 되고 어떤 사건을 추적하게 된다. 혹은 상사가 지시를 내려 거기에 따라야만 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책이 산더미 같이 보이는 꿈 많은 학문과 진리를 깨닫고 박식한 사람으로 인류사회에 큰 대업을 쌓게 된다. 학업 성적 향상, 입학, 자격 취득, 합격, 재물, 문서 등의 길조이다. 그림책을 한 장씩 들추어 보는 꿈 목록, 이력서, 프로그램, 영화 등을 보게 되거나 어떤 사건을 추적하거나 전말을 예견하게 됨 세무사로부터 금빛 찬란한 책을 받는 꿈 문서상 경사가 있고 매우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행제, 물품이 있다. 개가 책을 물고 집 안으로 들어온 꿈 문서상 기쁜 일이 있고 이 소식을 듣게 될 진초 입학, 합격, 승진, 훈장 등을 암시하는 길몽 남의 책을 훔쳐 갖는 꿈 문예작품을 보고 감상하게 된다. 물건 구입, 욕구 충족, 편집, 소유 등이 있다. 클로버 꽃잎을 책갈피에 끼어 넣는 꿈 문예작품을 창작한다. 정보축적, 기술축적, 각종 자료의 수집 등이 있다. 책의 불이 붙어 활알 타는 꿈 문예창작을 하여 출판을 하게 된다. 문서 결제, 논문통과 시험합격 등이 있다. 책껏 표지에 금박을 입힌 꿈 문화의 꽃이 되는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하게 된다. 큰 상을 탄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취득, 상장, 훈장 등의 경사가 있다. 예언가로부터 책을 받는 꿈 국이 공명하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입학, 당선, 합격, 승진, 취직 등이 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걷거나 산책하는 꿈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거나 좋지 않은 근심거리가 생길 짐처 상대방으로 하여금 책에 쓰여진 문구를 읽게 한 꿈 상대방과의 의견이 일치되고 그의 뜻에 따르게 된 다른 사람이 읽는 책을 함께 보는 꿈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거나 그 사람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표시이다. 눈으로만 책을 읽는 꿈 상사나 윗사람 또는 평소 존경하던 사람이 시키는 일을 불평없이 처리하게 된 소리내지 않고 책을 읽은 꿈 상사나 윗사람의 지시대로 따라야 할 일이 생김 외국어로 쓰여진 책을 읽는 꿈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좋은 혼차를 만나게 되며 사업 간의 새로운 거래처가 튀게 된다.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꿈 성의와 열의를 다하여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독서, 깨우침이 있다. 직책이 높은 사람에게 책 한 권을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스승이나 지도자로부터 깨우침을 받게 된다. 과외, 전수, 문서상, 길조이다. 하늘에서 사신이나 편지책 등이 떨어지는 꿈 시험에 합격하거나 좋은 일이 생김 책 속에 별빛이 찬란한 꿈 신기한 무늬의 작품을 창작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2파, 당선, 합격, 승진, 논문통과, 학위, 자격취득, 승리, 문서결제, 계약, 낙찰, 수주, 재물, 돈, 애인, 결혼, 등남, 만남, 연구, 발명, 오색스타, 문수대통 등의 길조이다. 수업시간에 책가방을 잃어버려 쩔쩔맨 꿈 실제 물건을 도난당하게 되어 애를 먹게 되거나 실수, 실패, 중단, 사고 등을 암시하는 흉몸 책가방을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심을 수가 있다. 실수, 실패, 중단, 사고 등의 불운이 발생한다. 애인으로부터 책을 받는 꿈 실제로 애인으로부터 킹급이 사랑의 고백을 받거나 귀한 선물을 받는다. 서점에서 책을 사는 꿈 실제로 책을 구입하거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게 된다. 물품 구입, 재물이 생긴다. 학생 모자를 머리에 쓰고 책을 들고 있는 꿈 실제로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꿈에 그리던 명문학교에 들어간다. 서재에 책이 정돈되지 않은 꿈 아내가 남편에 대한 성적 불만을 나타낼 때 꾸는 꿈이다. 만화책을 읽는 꿈 어떤 사건의 전말을 예시하거나 영화, 텔레비전 등을 보게 된다. 시험에 떨어져서 슬퍼하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꿈 어떤 일이든 순조롭게 진행되며 실제로 시험 칠 일이 있으면 무난히 합격하게 된 벌거벗은 어린아이가 책을 옆에 끼고 말을 한 꿈 어린아이는 학문적 업적이고 책은 훌륭한 선생에게 사사하거나 그리 등을 상징한다. 불경책을 노승에게 받은 꿈 여러 사람에게 자신을 인정받고 출세할 방도가 생긴다. 연인과 함께 공중을 날거나 산책하는 꿈 연인과 함께 공중을 날거나 산책하는 꿈은 애정이나 혼담의 성사가 있고 일거리의 상징일 경우는 그 진행이 순조롭다. 날개가 나서 하늘을 날아다니면 공직에서 출세한다. 어린이들이 날아다니는 꿈을 자주 꾸면 성적이 우수해지거나 기량과 기술이 남보다 뛰어나게 된다. 마음속으로 책을 읽는 꿈 오염된 마음을 깨끗이 씻고 순수한 진리와 섭리를 가득 담게 된다. 단풍잎을 주어 책갈피에 넣는 꿈 원하는 일이나 추진하는 일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게 된 스승국과 원수 등으로부터 책과 필기 도구를 받는 꿈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 당당히 시험에 합격하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한다. 2파, 승진, 당선, 허기, 자격취득, 승리, 성공, 재물, 돈, 여권, 기자 등의 길조이다. 책더미에 깔린 꿈 일의 선거나 행제수가 있음 책의 내용이 목차와 같지 않는 꿈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데에 대한 불안을 나타낸다. 고승대덕한 스님으로부터 불경책을 받는 꿈 자비스러운 불자나 법사가 되어 많은 중생에게 불법을 전하게 된다. 2파, 승진, 합격, 당선, 논문통과, 허기, 자격취득, 상장, 훈장 등이 있다. 책 책장에 관한 꿈 자신 속에 잠들어 있는 미지의 힘에 눈을 뜰 가능성이 크다. 다른 사람에게 책을 읽게 하는 꿈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일치하여 일을 진행하게 된다. 열중하여 책을 읽는 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함을 암시 책을 펼쳐보니 글자가 없는 백지인 꿈 장애와 말썽이 생겨서 손실이나 곤란을 겪게 되고 중요한 약정이나 목적이 도중에 깨어지게 된다. 책을 빌려다보는 꿈 전문가로부터 도움과 자문을 받게 된다. 협조, 구입, 정보, 소식 등이 있다. 귀한 책이 파손되어 쓸모없이 버린 꿈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이 중도해서 멈춰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 남에게 책을 받거나 책을 펴놓고 가르침을 받는 꿈 기식이 늘어나고 장차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귀한 인물이 되거나 크게 발전할 진조이다. 책을 소리내어 읽는 꿈 지혜, 강의, 연설, 대화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학문에 눈을 뜨게 되며 일의 진전이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림 대형 문고에 책이 많이 쌓여있고 널려있는 꿈 지혜와 두에게 말을 가져다주고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여 축적하게 된다. 책을 얻는 꿈 지혜, 방도, 학문선생, 개시 등을 상관하게 되고 서적을 사거나 얻게도 된다. 부모님과 함께 길을 걷거나 산책을 하는 꿈 집안의 애군이 사라지고 원하는 일이 쉽게 풀림 책가방을 방 안에 놓고 나오는 꿈 책가방을 방 안에 놓고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근심하던 일이나 걱정거리가 사라지거나 모두 잊게 된다. 책을 찢어 휴지로 쓰는 꿈 책을 찢어 휴지로 쓰는 꿈을 꾸게 되면 직장이나 사적인 일, 시험, 명예 등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징조다. 또한 자신이 갈망하던 일을 이루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신이 자신에게 책을 선물하는 꿈 추진하는 일이나 계획에 좋은 방도가 생겨 문제를 해결하게 된 가까운 사람에게 공책을 빌려온 꿈 친구 간의 우정이 두터워지고 상대방과 약속을 하게 된다. 애인과 같이 호숫가를 산책하는 꿈 친구와 애인을 만나 낭만의 푸른 광장에서 아름다운 얘기에 꽃을 피운다. 만남, 외출, 여행 등이 있다. 책의 내용을 기록해가며 읽는 꿈 큰 이득과 권리를 얻는 순조로운 번성, 발전과 명예, 지회에 따른 기쁨을 누리게 된다. 다른 사람이 책을 읽는 것을 몰래 엿보는 꿈 타인의 비밀이나 고민을 자신도 알게 되거나 친구나 연인과에 가깝고 밀접한 교제 내지 거래가 형성된다. 갓난 아기가 책을 가지고 놀며 말하는 꿈 태몽으로 장차 아이가 자라 강단에 서거나 연구직에 종사하고 유명해진다. 책을 얻어서 읽어본 꿈 학문 연구에 관련된 직업을 얻거나 책을 구입하게 됨 책을 얻거나 많은 책을 가지는 꿈 학문 연구에 종사하는 후계자나 자손을 낳을 태몽 도서관에 들어가 보니 책이 가득한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아이디어, 연구개발, 발굴, 재물, 돈, 대업성취 등이 있다. 문명, 문화, 정보, 소식, 학문이념, 교리, 두회개발, 유물, 기록 등을 상징한다. 책을 보고 소리내어 읽는 꿈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학문에 눈을 크게 뜨게 된다. 운중이 많이 모인 곳에서 운변이나 발표회를 갖게 된다. 연설, 강의, 세미나 등이 있다. 책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있는 꿈 합격, 입학, 성적 향상, 자격취득, 재물 등을 상징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 큰일을 해냄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을 찾는 꿈 현재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모색함을 암시 학을 타고 백발에 흰옷 입은 노인이 나타나 책이나 보아를 주는 꿈 협력자, 단체 등이 도와 사업이 번창하고 부위를 누리게 된다. 교수로부터 귀한 책을 받는 꿈 확실한 공적으로 인하여 상, 문장을 받고 명성을 떨치게 된다. 선물이 있다. 책 속에서 화려한 그림을 보는 꿈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명화 감상을 하게 된다. 구경, 아이디어가 있다. 여러 건의 책을 집필하는 꿈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서점가의 베스트셀러가 된다. 책 속에서 거북이가 나오는 꿈 희귀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